제휴和옷 오오오오오오오오 좀 이끌렸던거다 응 그렇죠 이게 어디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네 야 이거 잔뜩인데요 진짜 한 두도 아니고 음 그리고 치명 돌리건리트 아 이거는 재료 음 음 음 여기 있네 귀에 꽂는거 아니요 그 아마 목걸이 예 그런거 네 맞죠 워브슈팡 이거 되겠는데? ㅎㅎㅎㅎ 아 코피 음흠 음 어머 세상에 세상에 플라스크 아 그 베이스가 더 돌아가는거 아녜요? 돌아가진 않고요 빛만 쏴 빛나는거 괜찮다 저거가 진짜 비싸졌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싸지 어머 완전 귀엽게 온다 나 이렇게 온거 처음봐요 유리병 깨졌을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안깨지겠는데? 어마어마한 양이 많더라 300 아니 저번에도 300개 주무수 이렇게 안왔는데 대박이다 충전 중이었거든요 바꿨나 맨라? 봐봐 봐봐 귀여워 흠 끝 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